다전시가 대전 한국병원을 코로나19 재택치료 환자를 전담하는 단기 외래진료센터로 지정 운영합니다. 이에 따라 앞으로 대전에서 코로나19로 재택치료를 받는 환자는 혈액 채취나 엑스레이 등 대면 진료가 필요할 경우 대전 한국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. 대전시는 또 호흡기 전담 클리닉과 음압격리병상에 있는 의료기관을 단기 외래진료센터로 추가 지정하고 환자 이송을 위한 방역 택시도 늘릴 계획입니다.